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라온이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 바보같은 거 같아 어? 쟤 뭐 하냐고 있는데? 쟤 뭐 하냐? 미쳤어 말이야 야 대사권으로 슥슥슥슥 여발라라라 슥슥슥 이거 하는 사람이 어딨어! 싫어! 안 해! 아니 이건 얘들아 에바인 게 발음 테스트에요. 나 원래 욕먹는 거 싫어하는데 뭐지 지금 너무 좋은데? 저 병원 가보시면 될 듯? 카메라 도전! 뭔데 가는? 도전! 슉 슉 슉! 야! 야! 말로마! 슉 슉 슉 슉! 야! 야! 말로마! 슉 슉 슉 슉 슉! 야! 야! 말! 슉 슉 너와! 슉 슉! 야! 말로마! 슉 슉 슉 슉 슉 슉 슉! 야! 말로마! 아 슉 슉 슉 슉! 야! 말로마! 세계 최초 슉 슉의 교역 열받음! 이거 진짜 열받음! 진다! 묘하게 잘 만들었단 말이지? 아 나 눈! 아 죄송합니다! 아님 죄송... 아니 본인 방송에서는... 몰래 풀면서 왜 맨날... 아 뭘 나은 님이 푼 줄이야! 나은 님! 죄송해요! 제가 나은 님이 마이크 끄라고 말해드렸어야 했는데... 아 뭐... 우렁 차시네 나은 님! 아 근데 저... 알아요! 응! 이거 진짜 알아요! 한번만 푸카 먹어 주시면 안돼요? 진다? 한번만요! 푸카 먹어 주시면 안돼요? 진짜? 빌어보세요! 썩썩썩! 제발요! 제발 푸카 먹어 주세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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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느린데요 비는 게? 제발요 푸카 먹어 주세요! 이 정도는 돼야죠 빨리! 야 내 방송 보고 있으면 내려봐! 주먹 다짐해! 어? 어? 잠깐만 애타 님한테... 너 가만히는 어떡해! 너 가만히는 어떡해! 너 가만히는 어떡해! 이 바보야! 너 가만히는 어떡해! 어떡하려고! 나 5탄이 필요 없구나! 나 5탄이 필요 없구나! 와 와 와 진짜... 와 우리방 사람들 나 보면 답답해 죽겠다! 근데 어떻게 봐요? 그니까 어떻게 봐요? 아! 아! 아니 내가 합방 걸렸을 듯! 아나! 맞는 말이긴 하네! 아냐 아나! 7탄 총만 들고 있으면서 5탄을 100발 들고 있었어! 그치... 무슨 일이야? 맞아! 내가 선택한 방송이다! 아 그렇다! 아 잠깐만 님들 이거... 방금도 오토방이에요! 방... 아 나 진짜... 달려! 보던가 막 보던가! 막 보던가! 청소 안 쓰는 것들이... 청소면은 경찰인들이 더 화내! 안 쓸게요! 하하하하하하 개줄있네 이거? 총을 더 사야지! 뭐 평소에 좀 약간... 범죄가 고팠구나! 아니야! 헤이 스포츠카! 헤이 야 이 차 개이뻐! 헤이 볼일 볼일 볼일! 헤이 볼일 볼일! 헤이 볼일 볼일! 헤이 꼬적꼬적꼬적꼬적! 꼬적! 이 차 오픈카 안되나요? 헤이! 넌 똑바로 또 다녀! 헤이 헤이! 아이 라이킹! 아이 라이킹! 아이 라이킹! 땡큐! 프레젠토 땡큐! I'm sorry! I'm sorry! I'm sorry! 오토바이가 빨라서 더 좋아요!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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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이 세상 끝까지! 아! 안 돼! 안 돼! 고스트라이더! 디귿디귿! 아니 제가 그저께인가 밤에 새벽에 새홈이라고 캠밍하는 친구가 있어요. 새홈! 새홈이랑 둘이서 래식을 하고 있었어. 새홈이가 방송키고 있었고. 어! 둘이 래식하고 있는데? 채팅창에서 누가 이러는 거이? 지금 지금 누구세요? 나은 님이요. 헉! 손나은? 핫하던댕! 헉! 대박 대박! 새홈님! 월클이다! 손나은 님이랑 게임하시네. 헉! 그거 내가 그거 채팅법 어이없어가지고. 야 새홈 봐. 채팅창 좀 봐봐라. 이랬어. 그랬더니 새홈이가 채팅창을 보더니 갑자기. 뿜은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 둘이서 야 나 언제 아이돌 됐냐? 야 나 언제 월클 됐냐? 이러면서. 그러다가 우리 둘이 계속 래식했는데. 채팅창에서. 지금 같이 하시는 분 누구예요? 또 이런 채팅이 올라오는 거이. 근데. 그거 보자마자 새홈이가. 손나은이요 이러는 거. 내가. 야! 너가 저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거기다 해명하면서. 저 고소당해요 님들아 안됩니다. 저 민낯 아니에요. 저 고소당해요. 저 고소당해요. 저 고소당해요. 가만히 마세요. 이러면서. 계속 그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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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준다. 이 팀의 청일점인 내가 보여줄게. 응? 청일점? 아! 왜 야수 떨어졌냐. 누가 떨먹 중성하신 5번킥. 닉네임이라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제가 LA에 있을 때. 닉이라는 금발머리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외국인답지 않게 상당히 친다고. 박찬호냐구. 이 팀이 뭐야. 얘기가 뭐야. 이거 얘네 둘 다 뭐야. 둘 다 뭐해. 아! 나만 죽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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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총과 중간다! 총과 중간다! 아닌가? 아니구나? 아니 쟤 도 팀을 쳤어!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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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비껴 봐! 뭐요? 뭐요? 거기에 있어? 아 왜! 나한테 격리해! 요즘 위험한 시대잖아! 나한테 마스크 안 땄잖아! 나 마스크 써 봐봐! 응! 나 마스크 썼잖아! 아 나한테 썼네! 나 썼어! ㅋㅋ 아 이러면서 썼네 마스쿠 아나